nuideegin Jigino 네 네 고매매 하려고? 네 아파트하고 땅이 먼저 나갈지, 아파트가 먼저 나갈지 모르겠어요 아파트? 아파트요? 은 언제 정도 나가요? 본인이 그래도 오래 오는 이유는 있어 성수군은 들어왔어 네 그런 거 같아 내 느낌 성수군은 들어왔는데 이거 성수군은 받으시라고 돼? 제가 죄진 게 하나 있어요. 아시겠지만,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거든요. 제 아내, 제가 다 나쁜 연인이지만 제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있는데 남자 구실도 못 할 거냐, 돈만 버는 거. 그 외에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시대도 나를 개무시했고 시집 시동생도, 시어머니도 나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워낙 못생겼으니까. 왜 못생겼어? 내가 이따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 부모가 못생겼으니까 내가 이렇게. 본인이 이런 나 같은 가물이라, 심가물이라 인간고력을 걷어야 돼. 인간고력을 걷게 돼 있어. 그래서 사람, 시어머니가 나를 엄청, 시동생도 엄청 갈거고. 본인이 시댁이건 친정이건 덕없어. 인 덕은 없어요. 인 덕없어. 신령덕도 없어. 그렇게 따지면. 근데 어쩔 수 없어. 본인이 남자로 태어났으면 처벌 두고 살아남 팔자니까. 맞아. 솔직히. 근데 그 사람도 상처 안받고 나도 상처 안받고. 그냥 그냥 헤어지고. 나도 부모의 자식이 여식이 있다 보니까 그러고 싶은데. 그 사람 생각은 그냥 같이 살자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솔직히. 그 상대방이 무슨 띠예요? 똑같아요. 저랑. 잔나비 띠? 외롭거든. 잔나비 띠들이 외롭거든. 외로우니까. 외로우니까 서로 기대고 사시는 건데. 그 사람도 외로우니까 본인이 했지 많이 기대고 있는 거야. 근데 가진 건 없어요. 없어. 그거 막 띵띵이야. 싹 다 나갔어 재물. 그 사람은. 빈털털이야. 진짜 하나도 없어. 나도 뭐 그렇게 많이 가진 건 없지만. 그 사람보다 낫지. 그 사람보다 낫지요. 인간이. 근데 저 그 사람 그거 밖에 없어 정말. 누구 말대로. 언니 말대로 불안만 두 쪽 있어. 양불이가 만난 거야. 쉽게 얘기하면. 양불이가 만나서. 그냥 마음 쪽이고. 의지하고 살아라고 이렇게 만난 거야. 신의 가무리로 이렇게. 만난 거야. 어쩔 수 없어. 그럼 만약에 망말로요? 내가 그 사람한테 가면 잘 살아요? 선생님. 망말로. 본인은 내가 그랬잖아. 신랑 덕이 없다고. 서방 덕이 없다. 남나복이 없는 거야. 헐. 본인은 만약에 그 사람하고 가도 재물이 많이 나가요. 그럴 것 같아요. 워낙에 없으니까. 본인이 벌어야 돼 또. 헐. 글로 가면. 나는 힘든데. 이 나이에 청소부 하기도 힘들고. 본인은 뭐 사람을 거늘고. 장사 같은 거 하면 모를까. 힘들어. 눈 밑에 있기도 힘들어. 그렇죠. 윗바닥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아무튼 청소부 같은 거. 못해. 그냥. 연애만 즐겨. 서로 상처만 안 받고. 몰래. 몰래. 알면. 갱이 다치니까. 그냥. 몰래. 연애만 즐긴 게 나실 거야. 그래야지. 어떡할 거야. 그러긴 하겠죠. 이 남자 모르게. 지금 가지. 남자. 저도 이걸 알면서 해요. 남편 모르면. 왜냐면. 워낙에 남자가 속 터진 거라. 미쳐버려. 내 안에 있으면 어느 여자가. 그 남자 밑에 있어도. 나하고 똑같으면. 미쳐서 나가. 미쳐서 부셔버릴 거야. 난 미쳐버려. 본실력이 무슨 떼? 토끼떼예요. 63년생. 토끼떼? 원진살이잖아. 원진살이니까. 누구말대로. 조상도 부딪히고. 신길이도 부딪히고. 원진살이잖아. 인간도 부딪히거든. 그러니까. 본인이. 못 견디지. 맨날 보면. 으르렁거려. 뭘 있다가. 같이 막 보면. 으르렁거리죠. 사자대가리처럼.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토끼떼하고. 못 살. 때를 죽여도 못 산다고 하더라고. 원진살이 붙어서. 상심. 본인이 그걸 바깥에서. 나름대로 풀어주셔야 돼. 풀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 지랄을 하는 거예요. 지금. 미쳐버려. 미쳐버려. 도망갔단 말이지. 그나마 새끼 한 마리 있는 거. 자식 보고 살잖아. 지 집에 하나 있는데. 스무일. 여덟이요. 이제. 그 하나보고 살고 있어요. 그것도. 엄마 생각을 조금씩 하더라고. 마는 안 해도. 원래 본인이. 이렇게. 무상들을 팔자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고력을 겪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그 집에서. 지금. 본 신랑 집에서. 지금. 살려니까. 그 집이. 조상이 무제기 세. 아. 맞아요. 미쳐버려. 아. 한때는 죽을라고도 했었어요. 물증도 왔었고. 성이. 본 신랑 성이. 뭐예요. 김 씨요. 김 씨지. 본인은 임 씨고. 그봐. 김 씨하고 임 씨를 만났으니. 아이고. 이렇게 신뿌리가 센데. 그래요. 본인은 있잖아. 무당 팔자요. 무당 팔자인데. 이 김 씨하고. 양뿌리가 지금 싸우고 있잖아. 신길이. 그래서 그러는 거야. 아이고. 어떻게 해. 세상에. 그만하 그래도. 이 땅이 팔리더니. 집이 팔리더니. 그것도 금전이 돌려야 할 텐데. 금전이 좀 꽉 막혔어. 그러긴 해요. 마. 근데. 집. 집 버터 나가고 있어. 땅은 언제 나아요. 그럼 못 담아. 15년 됐는데. 땅은 조금 힘들어. 아직 못 팔려요. 내가 봤을 때는. 내년이나 돼야 돼. 그 원 가격은 팔아요. 원 가격은. 살은 작지 않아 나타나요. 내년에. 내년. 몇 월달. 그것도 내년에 가을쯤에. 아. 이거는. 땅은. 땅은 방법을 해서. 이렇게 하고. 팔리지. 그냥 안 팔려. 아. 그걸 해서 팔지 안 팔려. 그리고. 본인은. 이거를 환란을. 이게. 금전이 계속 부닫히는 게. 왜 그러냐. 이게. 조상. 환란. 이게. 신바람이 불어서 그래요. 신바람이 불어서. 조상바람 불고. 신바람이 불니까. 금전이 자꾸. 그리고 대조하고 자꾸. 부닫히는 거야. 그러고. 신바람이라니까. 본인이. 잠을 못 자고. 그러는 게. 이유가 있어. 또. 신바람이 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구나. 직감. 꿈을 이뤄줄 텐데. 본인의 질. 네. 알려줘요. 감. 그건 맞아요. 거의. 본인의 질. 본인의 질. 그리고 동자도 왕래를 해. 아. 그렇구나. 그러면 아파트는 먼저 팔려요. 그럼 원가대로 팔리죠? 싸게? 아니. 조금. 다 못 받아. 다 못 받아요. 조금 깎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그 가격에 내놓고 좀 빼주셔야 돼. 문서 나갈 운이. 그러면 8월달에 나가겠네. 음력으로. 그렇죠. 음력으로 우리가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 8월달에 나가겠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올해에 엄마가 운이 있어. 작년엔 죽으라 죽으라 했어요. 사실. 작년보다는 낫지. 작년까지는 죽으라 죽으라 했어. 죽으라 죽으라 했어. 올해는 이제. 올해부터는 꽃이 키니까. 엄마가 송수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아마 모든 게 풀려. 아. 지금 모든 게 풀리잖아. 근데 조상에서 엄마도 조상에서 막혀있어. 그러긴 해요. 임씨 집안 김씨 집안이 장난 아니야. 아유 대단하지. 뭐 지금 이 집 남자 만나잖아요. 제가 지니까 지금 서방한테도 잘해요. 집만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들어온 사람 다 그래요. 나 욕해도 좋은데. 이 사람하고 끝나면 이 사람은 나한테 해코지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건 없어요.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그건 없어요. 근데 서로가 상처는 있죠. 그치. 아유 그건 다행히 남녀관에 만나면 상처는 있지. 아프죠잉. 잊을라면. 근데 그 사람한테 좋게 헤어지고 싶은데. 그래도 살던 사람이 낫죠. 살던 서방이. 이방 저방에도 본서방이 최고래. 그래요. 근데 너무 답답한거라. 내가 미쳐버릴게 답답해. 내가 얘기했잖아. 조상바람 불고 신바람이 불어서 답답한거라고. 그래요. 지금 조상에서 사방팔방을 막아놨잖아. 풀리는게 없잖아. 맞아요. 근데 내 성수운이 들어왔을때는. 이 성수바람이 또 이렇게. 바람을 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운을 받고. 저거를 해야지. 운을 받으셔야 돼. 그래갖고. 좀 풀려야지. 이 상태에서 나도 안풀려. 아. 무슨 말인지 알아봐. 조상이 지금 딱 막혀있잖아. 얼굴 딱 보니까. 아까 내가 딱 어지러운 것도. 그러고. 그 조상에서. 본인의 몸을 치는게 있어. 젊은 사람이. 이렇게 사고로 죽은 사람이 있어. 맞아요. 그 사람이 본인이 가물이니까 자꾸 타. 뭘. 언니했지 자꾸 조상들이 자꾸 타잖아. 가물이기 때문에 탄단 말이야. 그래서 언니가 자꾸 어지럽고 몸이 아프고 지치는게 그래서 그런거야. 아 그렇구나. 그런 조상을 해결을 하셔야 돼. 그래야지만 언니가 모든 일을 언니가 다 풀려. 그리고 바람을 재우시던지 아니면 신을 받던지 하셔야 돼. 아 그렇구나. 이 길을 안가실려면. 바람을 재우셔. 신바람을. 그래서 언니가 살 길이 그거야. 와. 그러고. 언니가 집에 들어가기 싫고 맨날 바깥에만 놔둬다니는게. 그 바람이야. 나돌아다니는게. 그러고. 신랑하고 부딪치면 싸우잖아. 원진살이 꼈기 때문에 그런건데. 원진살 두고 또.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 또 풀고 사셔야지. 맞아요. 원진살은 세번은 푸셔야 돼. 그래야지만 내 가정을 지키고 살아. 결국 내 자식들이 잘되고. 아 그렇구나. 셋. 와. 이 원진살이 진짜 평생. 평생까지 가잖아.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와. 부부로 살면 그렇게 으르렁거리면서 살아요. 이 원진살이 낀 사람들이 세번 이혼했다가. 헤어졌다가 다시 합치고. 또. 바깥에 나가면 또 궁금해. 맞아. 궁금하고 미쳐버려. 그러니까. 못 헤어지는 거야. 그래서 평생 살면서 세번을 풀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거에요. 저는. 건강은 괜찮아요? 본인이. 건강은 타고났어. 근데. 건강은 타고났는데. 조상의 바람이 쳤어. 신바람이 쳤단 말이야. 그래서 몸이 자꾸 잠도 못자고. 그리고 본인이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맞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병원 스트레스에서 모아온 병원. 원인이에요. 네. 맞아요. 언니는 지금 머리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잠을 못자니까 어지럽고. 맞아요. 그리고 조상이 개를 피해서 어지럽고 그래. 아. 그렇구나. 와. 그거를. 해결을 하셔야 돼. 그렇구나. 개지마 언니가 살아. 와. 어떻게 이렇게 어지러웠고 어떻게 살아.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몸 쪽에서 어떻게 살아. 근데 그거를. 본인이 못 푸니까 바깥에 나가서 푸는 거야. 그거를. 그걸로 막 푸는 거야. 맞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조상을 해결을 하시면. 아마. 편하실 거야. 저. 사는 데는. 괜찮아요. 먹고는 살 수 있어요. 그도 노예. 그도 노예. 그도 돈복은 있어. 저요? 폐지 죽고 그러지 않아요? 이 아까. 폐지 죽고. 아니요. 폐지 죽고. 구로막 굽고. 아니요. 그러지는 않아요? 먹고는 살아. 밥 새끼는 먹고 살아. 먹고는 살아. 먹고는 살아.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잖아. 그 바람을. 두성바람이고 심바람이고 재우라고. 그러면 본인이. 어차피 본인은 물장사 하셔야 돼. 맞아요. 그렇구나. 물장사를 하셔야 되는데. 맞아요. 그냥 술 장사가 아니에요. 얘는 커피숍. 응? 커피숍 같은 거. 빵 같은 거. 그렇게 파셔야 돼. 요새는. 예. 요새는 많잖아. 그죠? 이 물장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술 장사로만 따질 수가 있어요. 아니야. 꽃 장사도 있구요. 뭐. 커피숍도 있구요. 아니면. 햇집 같은 것도. 생선 파는 것도. 물장사야. 물을 다루는 거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선생님. 차라리 통째로 원룸 같은 거를 사셔. 그래서 월세를 받아먹고 사셔. 아. 그게 훨씬 낫지. 아. 그게 낫지. 집을. 집을. 집 나가고. 땅 나가고 그러면. 이거를 원룸을 큰 거 통째로 사셔. 아. 사셔서. 차라리 월세를 받아먹고. 어차피 본인. 나가서 일도 못하잖아. 지쳐서. 네. 차라리 월세를 받아먹으면. 남부태에서 요구도 먹으면. 하고 싶잖아. 못해 본인. 스트레스 받아서 못해. 맞아요. 일을 한 곳에도 오래 있지도 못해. 맞아요. 그래.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지요. 아 그래요? 응. 고맙습니다. 얼굴도.